첫 번째 참가자는 저희가 온라인 예심에서 합격자 합격하신 분인데요. 오셨어요. 오셨어요. 오늘 금색갈ね. 무젠이로 바로 올라오시죠. 왜 이렇게 회식장소가 함께 좀 부끄럽게 올라오세요. 편한대로 하세요 원래 하시던대로. 안녕하세요 철원의 딸 회식의 무대는 이제 저에게 좁다 여러분의 엔돌핀을 마구마구 발생시킬 생명연장의 회식의 요한 박진주 인사드립니다 일단 목소리에서 텐션이 다르잖아요 개인당 몇 년씩? 오늘 이렇게 노래 제가 한 4분짜리 노래하니까 한 4년 연장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년 연장 시켜드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고 봅시다 연장이 되는지 아니 사실 저희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까? 아 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철원 신문에 태권노래자랑이 온다고 하더라 맞아요 저희가 신문에 났어요 저에게 톡으로 이 신문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? 네 실제 저희가 이제 철원 신문에 났던 거예요 기자가 근데 이걸 보고 부모님께서 너 한 번 도전해봐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?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부모님도 부모님도 혹시 텐션이 좋으십니까? 상당하죠 물려받았죠 아 정말요? 네네 자 일단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 진주씨 아니 정말 본인의 흥 자체가 정말 장난이 아니던데 일단 기대되거든요 오늘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 좀 궁금해요 소찬이의 티얼스 하겠습니다 와 아따아 절단 나버렸네 이거 의완호 이거 잠깐만 소찬이씨의 티얼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다 벗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사람들 이제 난리 날 거예요 편하게 화이팅 뭐 어떡해? 왜 어떡해? 내가 진짜 웃긴게 소찬이씨의 현장 저 이제 난리에 난리 난리 그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숨이 부족할 텐데. 야, 대박. 내 마음이 아파. 차라리 나를 미워해.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만.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. 나로 인해 아파할 때릴까. 빠져가 내게서 눈먼 너의 사랑은. 모든 게 집착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. 지속했던 사랑 따윈. 모두 지워버려둬. 길지는 않을 거야. 슬픔이 갈기까지. 사랑해. 어허허허. 선배리디리라. 감사합니다. 첫 무대부터 찢었습니다. 찢었어. 박진주 씨의 점수는. 좋아요. 90.435. 축하드립니다. 현재까지 지금 1위예요. 지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근데요. 무대를 보니까 회식의 여왕인 거를 알겠네요. 내가 볼 때 철원의 끼쟁이. 철원의 텐션왕. 회식왕. 정말 맞습니다.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본인 실력 발휘가 좀 제대로 된 거 같아요. 잘 안 됐습니다. 왜요. 어떤 부분에서. 처음에 너무 텐션을 높여서. 숨이 딸려서. 고음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. 너무 아쉽네요. 근데 선곡 자체는 너무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 잘했죠. 1등 모시겠습니다. 왕의 자리로. 축하드립니다.